만나요? 하고 싶은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컨텐츠를 요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각잡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수학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들 그리고 어떤 방향성들을 선생님이 좀 제시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학생마다 성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헷갈려요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라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릴 터이니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할 텐데 제대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수학 문제풀이 여러 권 풀어요? 한 권을 많이 풀어요 제가 제일 좋은 답을 알려줄게 제일 좋은 답은 여러 권을 반복해서 푸는 게 좋아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지 뭐 열 권의 문제집을 열 번씩 반복하는 게 제일 좋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죠? 절대적으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조차를 안 해요 왜? 그냥 많이 여러 번 많이 많이 하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여러 번 여러 권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등급대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캐스트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설명회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순서적인 학습의 순서적인 차이에 이 두 개는 다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공부할 때에는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좋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권 보는 것과 여러 번 한 권을 여러 번 푸는 거랑 뭐가 좋습니까는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준에 따라서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서 여러 권 풀지 한 권을 여러 번 볼지 그게 결정된다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는 등급에 따라서 까지 나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일단 개념 공부를 할 때에는 한 권을 좀 빠삭하게 제대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정의적인 부분 논리적인 측면 뭐 필수의제 이런 거를 설명받는 거잖아 소개받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때는 한 번에 이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건 1, 2등급 애들이겠죠 그런 애들은 물론 한 번을 여러 번 하면서 더 해야 될 것이 있지만 일단 수학이 싫거나 수학이 힘든 경우에는 그 개념 자체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개념에서 비롯된 필수 예제 그죠? 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념 플러스 필수 예제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에 따른 대표적인 연습 문제들이 있다고 선생님은 개념을 얘기할 때 이거 하나를 다툰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런 모든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왜? 처음 소개받는 거니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처음으로 설명을 듣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었던 것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 알겠죠? 반복하셔야 돼 선생님이 요리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처음 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김치볶음밥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김치볶음밥을 처음부터 마음대로 변형해서 할 수 있겠어? 주재료부터 시작해서 넣는 순서 어떤 재료를 먼저 넣고요 맨 처음에 파를 썬 다음에 파기름을 내어가지고 파의 기름을 몇 분 정도 낸 다음에 이런 걸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아예 요리를 모른다고 치면은 그래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왔어 내가 백종원 선생님 걸 보겠지 백종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 아니야 마찬가지겠죠 처음 공부할 땐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을 듣겠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럼 질문하면서 왜 이렇게 되지? 질문하면서 천천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파기름을 왜 내야 하죠? 맛있으니까 내는 거죠 그러면 향이 또 달라지고 이런 궁금증들 천천히 연습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제들이 있어 그 개념들이 적용되는 예제들 그 예제들은 정형화 돼 있어요 정형화 돼 있다는 뜻은 뭐야 거의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 정해져 있는 건 그럼 외워져야 돼 외워져야 돼 이게 맞아 그 개념을 토대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1대1 대응식이죠 뭐 그러니까 외워져야 돼 근데 그럼 반복해야죠 당연히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연습 문제들 있죠 연습 문제들은 그보다 난이도가 좀 높을 겁니다 그 난이도까지 아 난이도 높은 연습 문제까지 가면은 한 개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필수 예제들과 연습 문제들이 한 덩어리로 개념으로 잡히는 거죠 그것을 한 번 보고 안다 그럼 넌 이걸 듣고 있지 않겠죠 그죠 이걸 듣고 있다는 얘기는 잘 안 되니까 듣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필요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주교제를 가지고 반복을 하겠죠 주교제를 가지고서 반복을 한 뒤 이제 부교제라는 게 있을 거야 부교제는 유형서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문제풀이 교제 센수학이든 RPM이든 등등등 여러 가지 교제들이 있을 거야 문제들만 들어있는 그런 교제들을 유형서라고 그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우리가 반복을 했으면 연습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진 애들은 이런 거를 계속 안 봐도 돼 한 두세 번만 봐도 익혀진다고 그게 1, 2등급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좀 나눈다면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재밌어하는 애들 1, 2등급 자 모의고사 기준으로 갑시다 내신은 천차만별이니까 모의고사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거 반복하면서 1대1 대응으로 유형서 딱 문제 풀면 자기가 틀렸던 거 왜 틀렸는지 해설보거나 선생님 설명 듣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면 여러 번 보는데 한 틀린 것 위주로 틀린 것 위주로 틀리면은 뭐 복습하겠지 한 틀린 것 두세 번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어려운 문제집을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어려운 문제집 뭐 모의고사도 괜찮고 너무 극악의 난이도 말고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집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정도 더 높은 문제집 혹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어려운 문제집에서 나눠 푸는 게 좋아 예를 들어 기본 유형서에서 뭐 30문제를 풀면은 한 10문제 정도 같은 단원의 10문제 정도 한 5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집을 고민 그렇죠 높은 등급을 유지시키려면 그리고 더 높은 점수로 가려면 고민의 시간이 정말 많아야 된다는 거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1, 2등급 애들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했던 문제들을 주말에 반복하는 거지 무엇을 반복하는 거야 사고를 반복하는 거지 고민하신 다음에 여기서 생겨있는 사고력을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우리의 경험치가 될 거니까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경험치로 쌓이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애매한 등급이 있어 2등급 후반이나 3, 4, 5 이 정도 등급 이 학생들은 3등급 애들이 조금 그래 2등급 후반대나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충 반복해서 대충 어느 정도 풀어 모르는 거 대충 해설보고 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성적 절대 안 올라요 단원하건데 안 올라요 진짜 안 올라요 오히려 애매한 등급일수록 더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진짜 얘네들이 훨씬 겸손해요 얘네들 1, 2등급 애들이 훨씬 겸손해요 오히려 3등급 밑에 애들 진짜 진짜 겸손하지 않아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제발 부탁할게요 자기가 등급이 나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 등급이 안 나오면 빨리 반성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형사 하는 거 맞습니다 유형사 하는데 자 유형사 하는데 자 3번 반복이에요 3번 하세요 제발 틀린 것 위주로 3번 반복 알겠죠? 3번 적어도 3번이야 최소 틀린 것 위주 최소 3번 반복하세요 근데 이때 약간 난이도가 쉬운 문제 중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못 푼다는 것은 크게 많이 고민하지만 어차피 그건 정형화된 패턴이니까 그걸 틀린다는 것은 그건 한두 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 위주로 반복하고 적어도 최소 3번 정도 반복한다 그리고 그 한 건의 문제집에서 어려운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상 난이도라든지 뭐 또는 스텝 3 같은 거 있죠 뭐 시스템이나 스텝 3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의 문제집 다른 문제집 선택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어려운 문제집까지 더 갈 수 있어 충분히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등급은 한 권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고민 시간을 더 두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이것도 단원별로 앞쪽에서 한 20문제 풀었으면 뒤쪽에서 한 2, 3문제는 고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역시 여기서도 반복하셔야죠 이거 이거 반복 이거 이거에 대한 사고의 반복이야 무조건 얘들아 다 필요 없고 복습해야 돼 복습이 생명이야 내가 아무리 짜줘도 뒤에 거 복습 안 하면 복습하세요 복습하세요 하잖아 이거 안 하면 그냥 말짝 도루묵이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니까 무조건 잊어버려 알겠죠? 복습이 최고나이? 근데 무엇을 복습하느냐? 여기서 틀렸던 것들 그리고 네가 고민했던 그 사고들을 복습한다 근데 3등급 밑으로는 한 권을 더 많이 보라 이거죠 알겠죠? 야 얘들아 자자 그 외 등급은 자자자 필요 없어요? 진짜 미안한데 필요 없어 이거나 똑바로 하세요 주교제 있죠? 주교제랑 부교제가 힘들 거야 주교제랑 부교제에서 어려운 문제들 고민하지 마요 일단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주교제의 복습과 부교제에 1대1 대응되는 주교제에서 다뤘던 필수해제와 연습문제가 1대1 대응되는 문제들이 있어 한 번 더 연습하라는 거지 자 너무 어려운 문제들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최소 5번 보세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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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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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외 등급은 그냥 반복이 생명이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거의 외워져서 체계화가 되는 게 생명이에요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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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최고예요 알겠죠? 처음 공부할 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조금 더 세분한 애로 가르쳐줬어요 개념이 된 상태 내가 개념을 공부했어 그럼 또 나뉘겠죠 어떤 애들이 나뉘 거냐면 개념을 보고 나서 1, 2등급 애들은 그 개념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 그리고 잊어버렸다 쳐도 조금만 힌트를 주거나 조금만 이야기하면 금방 복습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 하시면 돼요? 자 할 것 유형서 풀렸던 틀렸던 것들을 빠르게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것들은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 복습은 얘도 들어가 있어 알겠죠? 이전 교재를 복습하시면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가는 거지 이 고난도 문제집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모의고사 기출도 포함이고 모의고사 기출도 플러스고요 2학년은 2학년은 쌤 생각에는 그냥 기출 문제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되게 그죠? 블랙라빌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1등급 수학 등등등 어려운 문제집 많거든 그런 거를 가지고 더 이제 고민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지 자 수학 성적이 언제 오르는지는 알죠 우리 1, 2등급 애들은 자기가 혼자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모의고사 30번이나 뭐 29번이나 21번의 난이도도 웬만하면 해설을 보지 마세요 처음에 1, 2등급 애들이 틀렸다고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그걸 혼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해설 보지 말고 해설 보지 말고 무조건 생각 한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한 일주일은 생각해 봐요 일주일은 지나다 하면서 신호등 건너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지 신호등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럼 큰일 나니까 안 되고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지 그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어떻게 연결해지면 되지 무슨 개념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계속 생각해봐 끊임없이 자다가도 이렇게 자다가도 그 문제 어떻게 풀었지 이렇게 이거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고 못 풀겠어 아니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떠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풀어볼까 그러면 앉아서 푸는 거야 1, 2등급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3학년 때 훨씬 더 빠른 효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작업 모의고사 기출하고 웬만한 1학년 애들은 다른 어려운 문제집 있죠 그런 걸로 하시고 물론 모의고사로 같이 해도 괜찮아요 이런 사고력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면 선생님 조금 더 풀고 싶어요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 이건 선택적인 상황이야 이거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학생 능력에 따라 다르고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 이제 또 애매한 등급이 나왔어요 아 진짜 3, 4등급 이 등급 5등급은 초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5등급 후반대는 거의 그 외랑 비슷합니다 2등급 후반대도 여기 와 뭐 하시냐면 자 여기서도 수준에 따라 좀 달라요 내가 어우 그래도 나 열심히 공부해서 느낌을 좀 잡았어 개념이 좀 잘 잡혔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거는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뭘 하시는 게 좋냐면 그렇게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전에 있었던 유형서를 가지고 확 뛰지 말고 너무 확 뛰지 말고 조금 이거보다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방학 때 뭘 풀었는데 이후에 뭘 풀까요? 모르겠으면 질의응답을 남기세요 차라리 질문 게시판 밑에 댓글로 남기지 말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남기는 게 훨씬 더 선생님이 보기 편해요 알겠죠? 그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비슷한 난이도를 한 번 더 푸세요 비슷한 유형서 한 번 더 사세요 이때는 많이 풀어야 돼요 사실 이때는 많이 풀어야 되는 게 맞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집 이것도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남기세요 이미 선생님 이전에 많은 문제집 문제집 양 많은 걸로 했는데요 그럼 그거 한 번 더 푸세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러면 나 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서 틀린 것 이거 안 했다 항상 이건 전제야 이전에 했던 거는 계속 전제로 복습하는 거야 그래야 돼 제발 부탁할게 이거 안 한다고 이전에 틀렸던 거 풀면서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집으로 복습한다 오케이? 이때에서 사고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사고력을 키워나간다 그럼 요런 문제를 풀 때에도 아 이 3, 4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 여기서 좀 어려운 거 풀잖아? 못 풀겠어 포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해설을 봐요 그리고 해설 보면 대충 알 것 같대 그리고 넘어가 자기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망하는 거야 겸손한 자세로 나 모른다고 생각한 뒤 모르겠어 고민을 했는데 모르겠어 그럼 해설지 공부하셔요 1, 2등급 애들은 알아서 공부해 근데 이 밑에 등급이 안 해 해설지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해설지에서 들어가는 논리를 공부해야 돼 해설지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측면을 공부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거를 못하게 쓰는 질문이라는 걸 하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사고력에 대한 경험치를 축적해 나가는 거야 경험치를 축적해야지만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전에 쌓아왔던 경험치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 경험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고 1, 2등급 애들은 이미 올리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더 올릴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많이 많이 풀면서 사고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때 그냥 대충 하는 마인드 해설 보고 땡! 이거 말고 공부하면서 논리를 키워나가고 왜 그렇게 전개했는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거를 주말에 틀린 거래 다시 한 번 또 복습한다 복습을 해야 우리께 된다 복습을 해야 내께 돼요 그래야지만 대화라는 게 가능해 수학적 대화 그 외 등급은 네 누가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따라왔어요? 따라왔으면 비슷한 난이도 다시 한 번 비슷한 난이도인데 문제 양이 조금 많은 걸로 확장시켜야 되고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잘 따라왔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높은 난이도도 괜찮아요 문제집을 모르겠으면 추천해달라고 질의응답 남기시면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의 점검이 그래서 꼭 한 번 필요하다죠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시기에 자기가 테스트를 한 번 봐봐 알겠죠? 테스트를 한 번 봐봐 테스트를 한 번 봐서 내가 어느 정도구나를 가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알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얼만큼 푸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평소에 공부한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신 대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신 대비는 여러분 학교, 학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고 구교재들 풀고 교과서도 풀고 유명한 모의고사 풀고 등등 이렇게 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러 건 풀고 이제 사고력을 높이는데 이제 강의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들이 있어요 센스 있는 문제풀이 강의 거기에는 이제 유명한 문제들 빈출되는 문제들도 있고 1, 2등급이 생각해야 되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도 같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력을 키우는 강의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 강의에 대한 질문은 따로 하지 말 것 알겠죠? 문제집에 대해 질문만 올릴 것 강좌 추천해주세요는 등급 안 되면 그냥 개념과 강의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고 선생님 저 좀 괜찮아요 문제풀이 강의 추세 문제풀이 강의 들으면 되고 이런 거지 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정도로 선생님이 좀 세분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정리해드렸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름방학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면 계획을 되게 많이 세운단 말이야 등급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번 여름에는 수투를 얼만큼 해야지 미적도 해볼까? 뭐 수학하를 해볼까? 수원을 해볼까? 등등등 계획을 못 지킵니다 대부분 내가 지키는 사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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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진짜로 만 명 중에 한 명 볼까?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 선생님 고3 때 아 선생님 고3이 아니라 작년 작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됐죠? 고3 올라가면서 계획 세워달라고 겨울 방학 때 그랬거든 선생님 다 세워줬거든 진짜 지키는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로 계획이라는 걸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획을 세웠으면 너무 과하게 세우지도 말고 지킬 정도로 꼭 자기의 능력치에 맞게 세우신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것에 목표를 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아시겠죠? 선생님이 계속해서 복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짜 이렇게 아무리 해도 복습 안 하면 진짜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이번에 최근에 시험 본 현장 학생들 중에서도 한 100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근데 진짜 딴 거 안 했거든? 선생님 현장 교재에 한 3번에서 5번 분 것 같아 양이 근데 꽤 많아요 3번에서 5번 계속 풀고 질문하고 풀고 질문하고 풀고 질문하고 그래서 결국은 9등에서 1등급을 찍었더라고 전교 9등을 해서 1등급을 찍으셨어요 근데 꽤 많은 학생들이 쌤 수강평에서도 그 성적이 올랐어요라는 그 수강평을 보면 다 필요 없이 복습 강조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알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복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줬다 필요 없고 여러분 복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 이거 꽤 중요해요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거 받아들이고 질문 많이 하시고 알겠죠? 선생님이 또 질문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질문을 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생기면 또 공지를 통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풀이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안 이제 여름방안에 들어섰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 정도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에요 형 너무 멋있지 않니? 이 말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 한 일을 해낼 것이다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야 너는 수학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군가는 너는 안 돼 수학을 떠나서 인생에서 야 넌 그렇게 되겠냐? 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남들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마땅히 해내는 것 난 할 수 있잖아 이걸 보여주는 것 알겠죠? 그거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아닐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 남들은 못할 거라 한 일을 내 스스로 의지로 인하여 해내는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 이번 방학 때 야 남들이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라고 하는 것들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길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재미난 영상으로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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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